신분님 안녕하세요 유튜브 하이 유하 유튜브 하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시청자님들 예를 들어서 눈을 가잖아요 그러면 삥이 겹치인대로 까는 것 같으면 상대가 삥을 안먹는다 그럼 무조건 삥을 겹치게 까는거야 우리 편이 그러면은 안돼 그러면은 우리 편한테 말을 해가지고 조율을 해야돼 공방이라고 안한다고 해서 말을 안하고 어 시나있네 나 필 된데 아 어쩐니 왜 이렇게 와일리 하잖아 갑소전 갑소전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 아 아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. 하하하하 조경씨 아 조경님 아 오케오케 어 확인 확인 조경님 아이헤티 뭔데요? 공후학댕을 꿇겄다구요? 시라이?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형님들 그냥 바나나가 그냥 아주 수깔나게 튀어버렸어요 오케 확인 어딥니까 아니 외국 친구 외국분들이 이 카봉온앰프 되게 좋아하더라구 나한테 막 꽤전에 제가 유튜브 처음 시작할때는 한국분들보다는 외국분들 많이 봤어요 근데 카봉온앰프를 되게 막 써달라고 하더라구 이게 뭐 뭐 유명한가봐 그 외국 스포이전에 카봉온앰프가 왜 그런지 나도 저도 모르겠는데 아니 네 네 다 네 네 다 이 다 다 다 아군이 목표물을 획득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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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낭님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군이 목표물을 획득했습니다. 아군이 목표물을 획득했습니다. 패스했다는거에요? 눈트 오른다는거에요? 아군이 목표물을 획득했습니다. 이번번 잘하면 30킬 가능할 것 같은데요 벌써 다 20킬인데 이제 중반 중반인데 후반 들어가는데 잘하면은 킬 많이 빨면 할 수 있겠는데 이제 외국분들이 많이 보세요 이제 스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이제 우리나라는 인기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이제 외국은 아직도 인기 있는 나라들이 좀 있어서 아 이거 어디갔는데 아 이거 뭐야 거북도 오란노래 그랬어 나이스 아 둘 다 같이 이겨줘요 훈처님 쓰나야 쓰나 아 이거 더블킬인데 25킬인데 아깝다 저기 목표물을 획득했습니다 1문으로 오는데 1문으로 오는데 나이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아 청인이 직원분이 직원분들 중에 배태원분이 계시구나 음 저도 예전에 그 잠깐 어디 일할 때 그 나 인도사람도 봤는데 인도 1문으로 오는 아 검 좀 깠는데 설마 검 설마 지나요 덱대기는 쓰고 싶어도 못쓰요 이제는 그게 금지총이 돼가지고 옛날처럼 P90 P90 이런거 다 쓰는 스포가 아니에요 이제는 바뀌었어 금지총들이 많아요 못쓴 총이 더 많아 아 삥 아 삥 저기 목표물을 획득했습니다 미션 실패 아 삥 아 삥 아 삥 아 삥 아 삥 아 삥 아 삥 아 삥 아 삥 아 삥 아 삥 30개 못했네 이건 삥 목표물을 완벽했습니다 여기 풍자다